안녕하십니까 항공예상청입니다. 2023년 1월 27일 저구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동해상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강수에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강수가 오는 지역 대부분은 3000피트 저구도 구름이 분포해 있고 현재 충청내륙과 강원 영서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설과 내륙의 안개로 인해 대체로 시정은 1에서 5km로 나타나지만 더 심한 곳은 1km 미만인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바람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40나트 내외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서해상에서 제주도 주변 예상에 걸쳐 전반적으로 시정이 나쁘겠습니다. 전라권은 오전까지 그리고 늦은 오후부터 시정이 나쁘겠고 제주도는 오늘 일중 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착빙은 저구도 구름이 분포해 있는 서해안과 제주도, 동해 먼 해상에 착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난류는 오늘 2000에서 5000피트 고도에서 있겠으며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보통 이상의 난류가 있다가 이후 산악지역 위주로 보통 내지 심한 난류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은 약한 내지 보통 난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권에 약한 눈날림이 예상되고 전라권은 저녁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은 약간의 소강상태가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빛 또는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 많으면 10cm 이상의 눈이 오겠습니다. 다음은 저구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북쪽에서 확장하는 한기로 인해 서해상을 중심으로 해기차가 생겨 구름이 점차 발달하겠습니다. 오전까지 그리고 늦은 오후부터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에 3000피트 구름이 많이 분포하겠으며 낮 동안엔 내륙보다는 주로 전라 서해안 지역에 구름이 많고 제주도에도 약간 구름이 소산되면서 조금은 구름의 양이 줄어들겠습니다. 하지만 주변 해상에 적어도 구름이 많으니 적어도 운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운항 전 위성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기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겠습니다. 서해상에 해기차로 인해 생긴 강수 구름대 영향으로 오늘 전라권과 제주도엔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제주도는 내일까지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오늘 고기압 확장으로 인해 기압 경도력이 강해져 한반도에 전반적으로 강풍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40나트 이상 바람이 불겠고 산지는 50나트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나트 이상으로 아주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도 마찬가지로 오늘 대부분의 20에서 40나트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7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